자 여덟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게으름때문이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정말 일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사이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조련합니다. 부조련해요. 엔잡하신 분도 많고 자유기업 하신 분도 많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뭐냐 하면 너무 편리함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스타홀들이 뭐세요? 물론 세상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살고 싶고 고생 안하고 살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편리함에 취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함에 쉽게 중독이 되면 사실 돈을 모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너무 편리함에 중독돼 있어. 편리한 것만 찾아요. 고생 안 하는 것만 찾고 발품 안 파는 것만 찾고 뭔가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돈을 전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노동력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배달음식이에요. 배달음식.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붕어영, 배달음식 좋은데요? 배달음식이 오히려 싸게 먹혀요. 집에서 유지하는 거보다 싸게 먹힙니다. 얼핏 들으면 만들 말같이. 근데 배달음식이 더 비싸게 먹힙니다. 왜냐? 사람들은 한 번 해먹을 때만 생각한다면 한 번 해먹을 때 제조비나 아니면 이제 해먹는 시간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면 당연히 배달음식이 나을 수 있어. 근데 만성으로. 그러니까 집어넣도 갖춰놓고 전기적으로 계속 해먹는다고 치면 만들어보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요리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장 보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배달음식에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배달음식으로 음식을 많이 해결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돈을 못 모으는 하나의 이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음식이 비싸잖아요. 음식값도 비싸지만 배달비를 따로 내잖아요. 그리고 배달음식 먹는 이유가 편하잖아요. 맛도 있지만 편해. 왜냐? 혼자 살아보신부터 아시겠지만 배달음식이면 일단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 앞에 배달 왔다고 이제 알람 뜨면 가서 물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배달음식 먹으면 좋은 게 일단 내가 차릴 필요도 없어. 그냥 포장 있는 거 뜯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일회용품이라서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시켜 먹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편리함을 맛보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찾는 거야. 나중에 가서 내가 밥을 해 먹어야지 아니면 상을 찾아야지 아니면 간단한 요제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달음식을 먹는 횟수를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CP가 많이 들어요. CP가 그래서 CP 빚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이 편리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거만 삽니까? 필요한 거만 사면 사실 문제가 없어. 인터넷 쇼핑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 살 때보다 싼 것도 많고 좋은 물건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할 때 쓸데없는 거 많이 삽니다. 쓸데없는 거. 싸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요. 정말 꼭 필요한 거만 사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만 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필요하지 않는데 싸니까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1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묶음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사면 싸니까 사놓고 안 쓰는 경우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들에서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바쁘다 버리 귀찮아가지고 택배 버스 안 열어가지고 쌓여있는 경우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처박아 넣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보게 돼. 안 보고 안 쓰게 돼요. 그러다가 낮에 총사고 나면 아 이거 여기 있었구나.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분명히 피할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안 쓰는 경우 그래서 처박아 넣다가 이제 짐만 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싼 값에 이제 싼 값에 팔거나 아니면 무료 나눔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돈 낭비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편리함하고 좀 상관이 없긴 한데 그 돈을 아끼려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아끼려면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돈 쓰는 것의 편리함에 대해서 좀 깊이해야 돼. 물론 너무 극도로 깊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약간 떨어지는 괜찮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낭만 같은 것도 최대한 적게 쓰고 적게 틀고 물도 적게 쓰고 그리고 간편한 배달음식도 좀 적게 먹고 웬만하면 장 보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용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장 좋은 재테크는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싼 걸 많이 사는 것도 과소비입니다. 근데 이걸 과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싼 거 많이 사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득 싼 거 샀기 때문에 당장 안 써도 내가 시중값으로 싸게 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득이다. 근데 그런 것도 안 쓰면 그냥 골토분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꽤 많아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이거 사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피할 것 같아서 샀는데 가지고 나서 보니까 안 쓰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피한 거 아니면 싸다 해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딱 피하 물건만 사는 거. 그러면서 좀 꼼꼼하게 살아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야 돈이 모입니다. 몇 푼이 하나 모여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좀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좀 고생을 하는 수밖에.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밖에.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아니면 일을 하나 더 하든가 투잡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소득 수준을 늘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편리함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불편함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 돈을 모으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려면 좀 없이 살아야 돼요. 물론 없이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힘든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뭔가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살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추고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안 모여요. 너무 남들이 하는 기준인 대로 다 맞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석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버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버는 돈은 얼마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건 그거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불편함을 겪는 걸 정말 싫어해. 배달 음식을 못 먹잖아.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간단히 여기껄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배달된 데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없다. 그러면 믹스 커피 먹든가 집에서 아니면 캔 커피 먹든가. 근데 그거 못 먹잖아. 견디기 힘들어요. 이미 그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그런가요. 너무 삶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20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 수준은 아래로도 살 수 있는 건데 이 수준은 아래는 경험해본 것도 없고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기본 수준은 어떻게 유지해야 돼.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자신의 월급으로 그걸 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머리를 좀 많이 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만 살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낭비를 안 할까. 이런 거 머리를 써야 돼요. 그냥 살다 보면 아낀다. 이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꼼꼼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왜냐. 우리가 돈이 어디 나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안 쓰면 되겠지. 싼 거 사면 되겠지.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아껴져요. 제가 가계부를 적으라는 이유도 뭐냐 하면 가계부를 적으면 내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다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제가 고정지출을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가 고정지출은 뭐냐 하면 월세나 이제 공과금 같은 거 매달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아께려면 고정지출을 뺀 나머지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나머지 비용. 그 나머지 비용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돈을 줄여가면서 그 줄인 돈을 이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연중에 쓰는 돈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편리함 속에서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편리하게 살면 답 없어요. 편리하기만 산다고 치면. 오히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이 뭔가 편리한 어떤 그런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성장을 못하게 하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더 편리한 걸 찾는 것 같아요. 더 고생 안 하고 더 쉽고 더 편하고 이런 걸 더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내가 뭐 아웃풋이 남는 게 없잖아요. 누군 편리한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안 삽니까? 근데 그렇게 다 누리고 살면 나중에 미래를 계약할 수 없잖아요. 뭐 소득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소득이 많은 분들은. 근데 소득이 많은 분들은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근데 소득이 적은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편리하게 다 누리려고 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낭비할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는 사람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을 무조건 손해라고 보잖아. 손해 삶의 질적인 부분에선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선 손해가 아니에요. 이득이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을 좀 기약하려면 지금 내가 은연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출했던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 이 지금 환경에서 성장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갈 거 아니야. 아니 돈이 모이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사 갑니까? 더 좋은 데 어떻게 가나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럿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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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